네, 삼호로티비 글로벌 라이브 11월 5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마켓 브리핑, 우리의 믿음직한 박광남 선임연구원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저야 뭐 잠깐 출연한 거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그나저나 어제 이후로도 아주 마음을 놓을 수 있는 상황은 미국 대선이 아니었죠? 어떠셨습니까? 회사 분위기라든지. 뭐 일단은 중로는 바이든과 공화당 상원으로 좀 좁혀지는 그림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 때문에 아직도 일말의 불안한 모습들은 남한은 있다. 다만 시장은 현재 악재보단 호재 위주로 반영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호재 반영을 많이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네, 뭐 일단은 지금 시장 반응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뭐 무조건 틀렸다라는 거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은 사실 언제나 스마트한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가격을 반영해 왔기 때문에 큰 틀린 움직임은 아니지만 이제 그 부분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미국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시면서 아마 대선 얘기를 또 안 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중국, 유럽 얘기 하시면서도 아마 틈틈이 대선 얘기가 끼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중국 시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말씀을 드리면 오늘 국내 시장하고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일단 바이든 후보 대선 승리 가능성을 좀 더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일단 상해 종합 지수가 플러스 1.3%, 심천 성분 지수가 플러스 1.72, 그다음에 항생 지수는 플러스 3.25%, 좀 많이 올랐습니다. 주요 테크 지수는 상해 과창판이 플러스 1.13, 심천 창업판이 플러스 1.36, 항생 테크 지수는 오늘 플러스 5.45% 정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지수가 5.45%면 진짜 많이 올랐네요. 네,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 여전히 없는 건 아닌 상황이지만 중국 시장의 움직임은 바이든 후보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 좀 높은 점수를 준 것 같고요. 물론 이것만의 이유라기보다는 대선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게 일단은 가장 주요한 원인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전일하고 좀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들이 나타나서 그분들을 좀 왜 바이든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은지에 대한 약간의 프록시로 보실 수가 있는데 사실 전일 중국 시장이 종가 마감을 하는 시점에서는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날 주요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타겟으로 공격을 했던 회사들이 몇몇 있지 않습니까? 화웨이도 있고요. 그런데 화웨이는 상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ZTE도 있고 그 다음에 SMIC라는 종목도 있고 텐센트도 위책 관련돼서 언급한 적이 있었죠. 물론 텐센트는 그거랑 상관없이 그래도 주가 추이는 나쁘지는 않았었는데 당일 수익률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홍콩에 상장된 ZTE 기준으로 홍콩 마이너스 4.9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SMIC는 마이너스 6.5, 텐센트도 마이너스 1.5 정도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금일 어떻게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났냐면 ZTE는 오늘 플러스 18.83 4.3 빠졌다가 18.83이 올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SMIC도 플러스 7.4 어제 하락한 거 다 돌려냈고요. 그 다음에 텐센트도 플러스 6.2% 가량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했었다고 하는 종목들 위주로 굉장한 강세를 보였다라고 정리를 드리고 사실 시장 컨센서스는 다들 아시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중국에 대한 규제와 압박을 멈추지는 않을 거야라는 게 저희가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지? 사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는 좀 더 완화적인 제스처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일단은 선반영이 되는 것 같다. 적어도 트럼프만큼 그렇게 하진 않을 것이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이 그래도 이제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개선하는 움직임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리고 또한 저희가 미국 시장 시작 전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들은 우리나라도 오늘 친환경 테마가 사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윤기 실리콘 자재나 통이 등 주요 태양광 밸류체인이 6% 이상의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고요. 그리고 중국 증시는 특징적으로 정책 기대감에 굉장히 좀 많이 반영이 되는 국가적인 특징이 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전기차 관련돼서 이제 정책이 몇 가지가 꾸준히 좀 나왔었죠. 그러면서 여전히 비아디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이제 비아디는 심천 기준으로는 상한가를 갖고요. 플러스 10% 그 다음에 길리 자동차라는 종목도 플러스 8.7% 정도 올랐다. 여긴 10%가 상한이군요. 네. 심천지수는 좀 그렇고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중국 증시도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랑 크게 움직임이 다르진 않습니다. 제가 중국 증시의 주도주는 주로 소비재 기업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언급드렸던 종목들은 주도주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강한 모습이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거고 소위 간장이 됐든 자동차가 됐든 이런 소비재 위주로는 중국 증시는 미국이 나스닥 강세를 보이듯이 강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주도주 중심의 강세가 유지가 됐다. 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몇 가지 시장 지표를 짚어서 또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사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달러와 약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지금도 달러와 약세 폭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면서 사실 위아나가 엄청나게 빠르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어제 오후부터 사실은 나타났거든요. 장이 마감되고 나서.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지금 6.61 정도 수준. 6.61? 네. 그런데 이게 18년 7월달 정도에 아직은 못 미치지만 그 정도까지 강세 폭을 보이는 건데 18년 7월이 언제냐면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작되기 전입니다. 그때 수준까지 지금 내려간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몇 가지 기억을 더듬어 보면 위아나 강세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가 몇 가지 몇 가지 조치들을 해왔었습니다. 그때마다 위아나가 소폭 약세로 전환되면서 이제 강세가 좀 제약이 있겠네라는 언급들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시장에서의 움직임은 저점을 계속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세 폭이 더 세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금일 외국인도 110억 위안 정도 대규모로 순매수에 오랜만에 또 동참을 했고 거래대금도 0.82조 위안까지 양호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신용지표도 1.5조 위안에서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으로 중국 증시도 이제 눌림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미증시의 대선 불복 가능성이 작게나마 남아있는 만큼 오히려 상대적으로 중국 증시가 좀 무풍지대로 보일 수 있는 모습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당분간은 조금 양호한 모습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유럽도 짧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 시장도 오늘은 여전히 미국 글로벌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좋은 상황에 동참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폭이 아시아 증시나 미국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이긴 합니다. 닥스 지수 기준으로는 플러스 1.48% 정도 영국 FTSE 지수는 플러스 0.5% 유로스톡스는 플러스 1.35 대략 1% 조금 넘는 수준 왔다 갔다 하면서 내외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금일 이벤트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단 영란은행이라고 하는 뱅크 오브 잉글랜드에서 양적완화 규모를 1,500억 파운드를 증액을 했습니다. 1,500억 파운드를 늘렸어요? 1,500억 파운드면 한화로는 220조 원 정도 되는 상당히 큰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총 한도가 8,950억 파운드까지 증가가 됐고요. 얼마예요 다음 이게? 이게 1,300조 왔다 갔다 하는 1,300조 이상 되는 금액. 이걸 영국이 지금 하겠다고요? 네. 양적완화 채권을 계속 매수하는 한도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건 도대체? 기간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양적완화의 규모 원래 시장 컨센서스는 1,000억 파운드 정도 늘어나는 거였는데 추가로 500억 파운드가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약간의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건 조금 더 뒤에 말씀을 드리면 12월에 아시겠지만 22도 양적완화를 확대할 수 있을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에서 시당의 기대치가 있는 상태에서 BOE가 선제적으로 자산 매입의 확대에 나서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일단 내일 페드에서도 금리 결정을 앞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페드에서도 추가 양적완화에 대한 뭔가 확대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 기대감도 조금은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나온 것 같고요. 이제 금일 유로존과 독일의 주요 경제 지표로 보면 확실히 코로나로 인해서 좀 둔화된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둘 다 9월 지표가 나왔는데 일단 독일의 전월 대비 공장 수주가 시장 전망치는 플러스 2% 개선이었어요. 전월 대비 전월이라고 하면 8월 대비? 네. 8월 대비 그런데 실제 발표치는 플러스 0.5가 나왔고요. 전월에는 플러스 4.9% 정도 개선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 속도가 확실히 느려진 게 눈에 보인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유로존의 송해 판매 지표도 전월 대비입니다. 시장 전망치는 마이너스 1.5% 정도 빠지는 거였는데 마이너스 2%로 조금 더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코로나 확산이 유로존 경제의 경제 회복 속도를 둔화시킨 거에 지표로 확인이 됐다. 그런데 이게 9월 지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락다운이 결정된 것들은 일부 국가들은 10월에 결정이 됐고 11월에 결정이 된 국가들도 있지만 10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10월 지표는 조금 더 부진하게 나올 확률이 분명히 좀 있다. 그런데 이거는 아시겠지만 유럽의 코로나 추이가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락다운을 했었고 다음 주 정도 되면 픽아웃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거든요. 락다운을요? 락다운을 했기 때문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유럽 증시도 소위 당분간은 양호한 흐름이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하고 제가 아까 전에 20위에서 양쪽 완화 규모를 좀 늘렸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달러 약세 추이가 굉장히 가파라지면서 주요 통화 두 개가 강세 폭이 세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통화들이냐면 파운드도 당연히 세지고 있지만 유로존 유로화하고 엔화가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엔화 강세예요? 그런데 제가 이 움직임이 20위에서 양쪽 완화 규모를 늘렸을 때 좀 과한 설명일 수도 있고 너무 예단하는 걸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모든 글로벌 국가가 소위 제2차 양쪽 완화 그러니까 돈을 추가로 더 늘릴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달러 약세 추세가 굉장히 가파라지면서 사실 어제 94였거든요. 하루 만에 지금 92.5까지 강하게 내려온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유럽의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달러화가 약세로 가버리면 유로화는 반대로 강세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경제의 체력이 약한 상태에서 유로화 강세까지도 부담이 되면서 사실 썩 좋지 않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20위에서도 돈을 더 풀어서 자신들의 환율을 미국처럼 약세로 전환시킬 요인들도 분명히 생겨버리는 거죠. 일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화폐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요인이 생겼다 정도? 돈을 풀 명분은 점점 더 생기는 거군요. 맞습니다. 경쟁적으로 돈을 풀 수도 있는 환경이 좀 나타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좀 섣부르지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20위에 대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는 경제 지표가 안 좋아진 거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영국에서 선제적으로 돈을 풀었고 내일 패드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12월에 20위는 이런 지표들이 확인이 됐을 때 분명히 돈을 풀 계열성이 좀 많이 높아졌다 정도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미국 얘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조금 컴팩트하게 가겠습니다. 일단 미국 선물이 조금 강세입니까? 일단 미국 선물은 오늘 내내 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인데 나스닥 백지수가 플러스 2.6%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다우존스하고 S&P500도 1.4에서 1.8%가량 상승을 하며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기본적으로는 시장이 바이든 플러스 공화당 상원 구도에 대해서는 좋은 부분을 다 가지고 와서 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술주 관련된 언급을 드리면 공화당이 상원을 수상함에 따라서 반독점 규제가 악화될 것 같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상원이 되면 반독점을 원래 민주당이 하려고 그러는데 공화당 상원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결국 반독점 이것도 못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에 또 한 가지 이슈가 좀 있는데 어제 우버하고 리프트가 캘리포니아에서 주민 투표를 해서 프롭 20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승소를 했습니다. 어떻게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쨌든 그냥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어떻게 보면 다수의 후생을 위해서 이 회사들에 대한 규제를 좀 풀어준 상황이 된 거예요. 주민 투표로 인해서. 원래는 운전자들, 드라이버들을 다 고용을 직접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개별 사업자처럼 이렇게 개인 사업자처럼 이렇게 계약만 맺으면 된다? 네. 맞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게 편하니까? 소위 얘기하는 빅테크 규제에 있어서도 사실 빅테크들이 가장 큰 방어 논리는 우리는 사회적인 후생을 증대시켰는데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인 발전을 통해서 독점을 한 거지 인위적인 독점을 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거기에 논리랑 부합을 하는 거죠. 그게 좀 결합이 되면서 어제 강한 상승이 있었고 오늘도 좀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첫 번째는 기술주 관련해서는 이렇게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세금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공화당이 상원 수성을 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실시하는 감세안을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점. 세 번째 경기부양책 관련해서는 이것도 참 코에 붙이면 코거리고 귀에 붙이면 귀걸이 이런 것 같은데 일단은 규모의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시겠지만 과거 대비 공화당이 상원 의석수가 조금 소폭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러면 이 두 개의 결합을 봤을 때 정치적으로 공화당이 자신들의 안을 굉장히 강하게 관철시키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부양책의 규모도 민주당이 최대한 원하는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생각보다는 적절한 수준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정책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석을 드릴 수가 있냐면 공화당이 51명으로 지금 현재를 다 가져간다고 하면 다수당이 되겠지만 사실은 중도파 의원들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있죠. 그 중도파 의원 두 명만 설득을 해도 표결해서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그렇게 완전히 공화당이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조금은 줄어들었다 정도로 시장을 생각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중 분쟁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후보의 외교 정책 고렷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다도 시장에 안도하는 분위기를 주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패드 관련돼서 기대감도 여전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코로나가 재확산이 됐죠. 지금 10만 명을 일일 확진자가 전일 기준으로 10만 명을 또 다시 돌파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그리고 소위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도 폭 약화되지 않았습니까? 블루웨이브가 나오지 못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연준의 역할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도 붙고 있는 모습이 시장에는 다 좀 일부 반영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다.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나만은 있죠 지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드리려고 대선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대선 관련해서는 불확실성이 아직 끝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네바다주의 제가 시간을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한 새벽 2시 정도 되면 네바다가 오전 9시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5일부터는 개표를 재개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죠. 만약에 네바다에서 바이든 후보가 무난하게 이긴다면 사실 대선 불복의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대선 쪽은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반대로 저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조지아주하고 노스캐롤라이나의 상원 선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원의원 선거? 네. 지금까지는 둘 다 공화당 후보들이 대략 2% 미만 격차로 이기고 있고 개표율도 94에서 95% 정도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역전될 가능성을 높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시장이 반영하고 있는 이 부분하고 만약에 블루웨이브로 전환이 되면 급격하게 돌아설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남아있는 투표가 우편 투표로 온 투표 용지들이 남아있다고 하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결과가 나와야 그래도 좀 정확하게 안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편 투표에서 만약에 공화당이 아니면 민주당 몰표가 좀 더 나온다고 한다면 어쩌면 조지아라든지 아니면 노스캐롤라이나 여기 같은 경우에 상원의원도 어쩌면 바뀔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블루웨이브로 정말 대통령 상하원 다 민주당으로 가면 그러면 다시 혹시 빅테크들한테는 안 좋은 건 아닌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고 사실은 이제 뭐 나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시장의 관점하고 다르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또 해석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의 상황에서는 썩 좋은 이슈는 아닐 것 같습니다. 빅테크에 한해서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만 보면 일단의 일련의 그런 리스크들은 사실은 이제 좀 많이 감해지지 않을까 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은 다 해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한 가지 더 보셔야 될 건 시장이 은근히 지금 패드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있습니다. 내일 이제 금리 결정하고 양쪽 하나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텐데 만약에 여기서 그냥 노멀하게 아무런 언급이 없다면 그러면 또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틀 동안 급등을 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익실현 움직임이 일부 나타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추세에 대한 변화라고 생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거는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박광남 선임님과 함께 지금 중국, 유럽, 미국 시향까지 쭉 한번 살펴봤고요. 뒤에 또 기사하고 계신 분이 계셔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내일 이번 주까지는 계속 아마 미국 대선 선거 관련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실 수밖에 없겠군요.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새벽 2시까지 이걸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서 봤는데 크게 의미는 없더라고요. 돌아가지를 않으니까. 오늘은 그래도 좀 지켜보다 잠을 자려고 합니다. 오늘 조금 그래도 편한 밤 되시기를 바라면서 박광남 선임연구원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광남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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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경제해 신내르게 물어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